안녕하세요 힙합뉴스 이창민입니다. 한 주간의 힙합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AOMG 하이어뮤직의 수장 박재범이 미국 진출 초일기에 돌입했습니다. 박재범은 락네이션 동료 뮤지션 영페어리스의 마이트라이프 11번 트랙에 피처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재범은 미국에서 이미 본인 곡 작업과 뮤직비디오 작업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 곡은 투체인 스코 피처링 했으며 유통은 제이지가 끌고 있는 락네이션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드디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AOMG의 새 멤버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었으나 모든 이에 예상을 깨고 격투기 선수 정찬성을 영입 발표하였습니다. 코리안 좀비로 유명한 정찬성 선수가 소속됨을 기점으로 AOMG는 스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뛰어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AOMG의 행보 그리고 정찬성 선수의 행보 둘 다 기대합니다. 한편 AOMG의 로꼬 그레이 씨의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 행사비를 기부하는 선행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강대 축제에서 그레이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축제에서 로꼬가 행사비를 일절받지 않고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또 로꼬 그레이는 목요인 홍익대 축제에도 올라 행사비를 전액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는 홍대 중앙 힙합 동아리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한편 기부 미담 원조교육인 박재범은 올해 스케줄이 빡빡해 대학 축제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MC의 새 멤버 또한 공개되었는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그 멤버는 바로 QM이었습니다. AOMG와는 달리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또 한 명의 새 멤버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힙합 팬들은 또다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딩고 인터뷰에서 디플로우 씨가 개연성이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같은 모음인 배연서, 즉 이루한이 새 멤버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편 이루한 군과 같이 결승전에 나섰던 헤딘, 조원우 군도 새 멤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이어뮤직의 새 멤버는 역시 김하훈 군이었습니다. AOMG 뿐만 아니라 하이어뮤직의 소장인 박재범은 하이어뮤직 공식 채널에 입단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새 멤버가 된 김하훈 군에게 하이어뮤직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래퍼 스윙스가 정규 앨범 업그레이드 3를 내면서 크게 몸무게를 감량해 화제입니다. 이에 대학 목요 후배들은 선배님 다이어트 성공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플랜카드를 달았는데요. 감동한 스윙스는 목요 대학 축제에 무료 공연으로 간다고 합니다. 모처럼 훈훈한 뉴스, 정말 듣기 좋은 소식입니다. 3,4단 백골부대로 입대한 지드래곤 군의 근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간지충만한 모습은 여전한 듯 보입니다. 현재 조교 생활 중인 지드래곤 군은 2019년 11월 27일 제대합니다. 래퍼 도끼가 오는 19일 장미축제에 초대됩니다. 트로트의 윤리래 홍진영 씨도 온다고 하니 많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래퍼 자메즈가 드디어 정규 앨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두 달 전 연금술로 화제를 터뜨린 바 있는 자메즈는 본인 SNS 채널을 통해 날짜를 공개하였습니다. 전체 공개는 5월 21일이며 음원 스트리밍 채널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앨범 프로듀서는 그루비룸, 그레이, 코드쿤스, 닥스훃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힙합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